이번에는 크리스탈 신소재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함께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크리스탈 신소재의 그래핀 전도율, 품질, 중국 최고 수준의 A등급 획득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중국이 나올까?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계 기업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계 기업이 아니라 중국계 기업이 한국에 상장을 시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난질도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에요. 중국의 부호들이 장난질하는 이런 세력들, 특히 한국에 이렇게 대놓고 해도 얘들은 크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내에만 조작하는 애들만 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몇 개씩 상장을 우리나라에 한 이유가 그거죠. 아무튼간에 지금 중요한 게 우리는 크리스탈 신소재 이걸로 돈을 일단 벌어야 돼요. 맞죠? 여기에 대한 호재를 봐야 되는데 그래핀 관련 주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크리스탈 신소재의 주 현재 호잿거리가 그래핀이거든요. 이 그래핀이 왜 주목을 받냐? 전기존들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전기존들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초전도가 왜 지금 곽강받고 있을까요? 이게 개발만 되면은.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기가 우리가 소비되는 게 없어요. 구리도 70%거든요. 30%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껴도 우리 전기세 많이 아낀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세 30% 다운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거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호재일 수밖에 없고. 차트를 보고 일단 수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은 당연히 없어요. 텅 비었죠. 왜냐? 어우 저 작전주예요.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거는 기타법인과 여기 세력들, 외국인 물량. 이게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 거래되는 한국 차명 계좌들은 여기서 다 지키죠.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 원래 제 자리가 여기였던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전에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돼 있죠. 박스권이 바뀌길 바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길 바라야 되고 여기가 아니라 현재 이런 지지 라인이 오래 형성되는 거 보니까 박스 라인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이 현재 지점은 손절가가 너무 분명한 지점이에요. 어디죠? 1550원 여기만 안 뚫리면은 우리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건데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오르더라도 어차피 박스권 새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최소 2500원까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현재부터 2500원까지 오르면은 최소 50%는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점에서. 그리고 손절풍은 킥케어 5%는 내외입니다. 어차피 지금 62선도 내려온 상태에서 얘랑 맞물리고 얘가 62선 위에 안착되면은 바로 급등이 나오겠죠. 현재 이 신소지에 대한 게 뭔가 부각이 좀 덜 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흑연 관련주도 또 얘가 또 흑연으로 있죠. 흑연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를 한다는 얘기가 저번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한 번 저번에도 흑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이 흑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흑연이 음극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양극제만 있을 때 우리가 발표를 못 만들어요. 음극제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음극제가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양극제가 부각을 받는 거고 등등. 2차전지 관련이기도 하고 아무튼 신소재가 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얘들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요. 매출 1억 나오고 영업이 0원 순이 0원 3분기가 있어요. 매출 1억? 와 이거 그냥 냄새가 작전주 냄새가 엄청나죠. 3분기 실적만 봐도. 그래도 일단 상패만 안 되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내년 2월 안에는 이 종목을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수익을 내면 되겠죠. 아무튼 목표가랑 제가 손절가 다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대응 전략이요.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의 평당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평당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건데 안다는 가정을 해도 막상 목표가랑 손절가 이거 근처에 가도 머뭇거리는 분들 정말 많을걸요. 맞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하실 거고. 제가 영상 안에서 또 100% 오픈하지 못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도 있고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들은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평당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오픈하지 않은 크리스탈 신소재의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잠시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평당가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평당가별 대응 전략 여러분이 가진 평당가별 대응 전략을 문자로 답장으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한 정보도 제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마 이것만 알아도 매매하신 데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주식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 하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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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